자막제창 안봐줄거지? 일단 전송이가 지나시는 어르신이니까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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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손 봐요! 손 봐요! 조심해라! 저거 완전 뻔칫다! 너는 안봐줄거지? 나는 늘어나면 최선을 다해 얼굴 보는거 쪼라 받은거 같은데 괜찮겠나? 아 빨리 올라갑시다 아 되게 긴장하네 난 모르겠다 결국 안하는데 됐나 석조 네 애국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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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중화장이면 니 3시간 기다리다 이거 아 많이 기다리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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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점점 우동 cott 이제 잘 실횕 오우 조심하면 안될거 같으면 스톱해라 둘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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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! 괜찮나? 뭐? 복수, 알았다. 아, 그거 좋아. 오우! 으응! 살아있네! 으응! 봐주진 마라! 시도! 복수! 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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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다 복수 1회는 더워? 몰라 그래도 1회는 더 해야지 유튜브에서 야 벌써 수놈이가 너무한 가위가 이거 진짜 유튜브 조회수도 안 오겠다 이거 진짜 야 진짜 형이 무슨 상황이야? 어디서만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? 와 진짜 시립되네 운동 안 하고 싶어 잘하시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